작년에도 한국의 이정주 목사님 오셔서 호산날리회로 많은 기회가 되었지만 올해 특별히 사랑의 이성준 목사님을 해주셔서 의뢰간만에 마음껏 웃고 놀라운 의미를 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이세들에게 또 희망을 주시고 저 성교의 학자 선수님 이성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회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당사 복사님을 이수성 복사님으로 하자 흔쾌히 같이 허락을 하고 이렇게 모시게 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함께 불립니다. 오늘 북미 원지민 단계 선교 찬양팀 유저지 출대교회 선관님 교회님의 유저지 남성 복사 합창단을 진심으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받아주신 우리 복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지 남성 복사 합창단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유저지 신고원 교회 유저한 복사님께서 신고하는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동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 신청서가 바깥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저지에서 원하는 교회 창의 20주년을 맞이해서 멕시코 유가탄 성적이 무기한 오페라 카마라타의 브라운 상자 공연이 새해 원약교회에서 6월 23일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페라 카마라타의 팀의 첫 공연입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에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원약교회의 창의 시절을 축하드리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단체 기념 찬양하겠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 찍힌 것 같은데 또 다 나오셔서 같이 기념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10시에 우리 목회사님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규실 세미나가 있고요. 점심 식사 제공하고 1시에 우리 유저지 규격 임신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총회 참석해서 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